여기야? 어? 이쪽 앉아 잘 지냈어? 너 근데 요즘에 잘 먹고 다니나 보다 피부가 완전 반질반질한데 나 몰래 뭐 먹었니? 부럽다야 나도 좀 같이 피부 좋아지자 뭐 하다 오는 길이야? 집에서 바로 왔어? 그럼 좀 걸렸겠다 나? 나는 좀 먼저 나와서 이것저것 사고 구경하고 그랬지 응 머리도 하고 백순태 팔자 좋지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이고 그래도 좀 비 오고나서부터는 날씨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서 좋은데 응 어째 어째 내가 진짜 목이 잘 물리잖아 목이 있으면 나만 물리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직 좀 오히려 너무 더워서 그러나? 요즘 시기에는 잘 안 물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다 목이 물리며 다리 고쩌고쩌 상처도 많이 나고 팽팽 붓고 그렇잖아 음 음 요새는 그런 모기전쟁을 안해서 좋긴 한 것 같아 아 뭐 샀냐고? 음 내가 뭐 샀냐면 잠깐만 거기에 좀 치우고 짜잔 뭐 되게 많이 샀지 이게 집에 있다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한꺼번에 이것저것 필요한 걸 사게 되더라고 점점 집순이 돼가는 것 같아 이미 집순이니까 뭘 사냐면 하나는 내가 크림이 다 떨어져가지고 계속 로션으로 버텼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 샀어 올리브영 가스 올리브영 가스 사놓고 뭐지? 박스가 그냥 크림만 판매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세라마이딘 리퀴드 30ml 같이 증정으로 되어 있길래 두개 다 사기는 혹시 피부에 안 맞을 수도 있고 피부가 좀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 그냥 샀지 괜찮은 것 같아 뭐라고 쓰여져있냐면 옆에 영어로 막 간단하게 서있는데 스트렝든 스트렝든 스킨스 내추럴 프로텍티브 뒤에 막 영어로 설명 적혀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화장품 살 때 꼭 성분을 봐야돼 그래서 화해 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나도 검색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건데 되게 좋더라고 너도 혹시 뭐 기초 화장품 사게 되면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게 닥터샬츠 세라마이딘 라이트 크레임 이렇게 되어 있고 라이트웨이트 앤 석트 텍스트 크레임 인스텐 뭐라고 쓰여있네 인스텐 하이드라이트 수익 앤 플랍스 스캔 그리고 트랜스 디하이드라이트 앤 이르뎔 스캔 히트 언제넘 헬드 그리고 세감 이라고 되어있네 건조하고 지친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진정시켜주는 가벼운 질감의 세라마이드 보습크림 요즘에는 화장품 이름에 영어를 한글발음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용법은 기초화장 마지막 단계에서 적당량을 덜어 얼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리고 세라마이드 리퀴드도 똑같네. 성분도 비슷한 것 같고 이것을 샀는데 처음에 생긴 것 보고 브랜드네임도 닥터 닥터 쥬어트라고 되어 있고 디자인 같은 것 패키지 디자인도 뭐랄까 연고 같은 느낌 처방 받은 연고 보여줄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개가 있는데 나는 마개가 있는게 사용할 때는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단지형 크림은 위생상 좋은 것 같아. 손 줘봐. 이렇게 해서 퇴레축축하지? 잘 산 것 같아. 한통 다 쓰고 괜찮으면 죽이어서 사려고 근데 이게 라이트 크림이고 또 그냥 크림은 진짜로 연고 같은 패키지에 들어있고 조금 더 제형이 꾸덕꾸덕하고 유분감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웬만하면 여름이니까 요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이거는 리퀴드 이렇게 조그만 용기에 담아져있고 이렇게 조그만 용기에 담아져있고 피부과에서 처방해줄 것 같이 생겼다. 그치. 용기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이렇게 돼있어. 좀 세럼이랑 에센스 에센스 중간 아니 아니 세럼 이랑 토너 중간 나는 별로 이렇게 기초제품을 여러 단계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잖아. 그래서 편한 것 같아. 그리고 따란 이거는 내가 산 파우치는 아니고 그 이제 갔다가 여기에 근데 이거 스티커가 안목드러지네. 내가 머리를 좀 밝게 염색해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하나 사려고 갔다가 제가 돌리윙크 마음에 들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번 열어볼게. 이렇게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사면 그냥 사은품이랑 파우치랑 같이 준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 원래 사려고 했던 김에 좋게 나와있길래. 보면은 이거는 이따가 이야기하고 다른 것도 넣어놨어. 돌리윙크가 원래 속눈썹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니 샘플에도 속눈썹을 겨우 좋더라구 여기 뒤에 읽어보니까 위 속눈썹 혹은 아래 속눈썹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때 지금 위아래 두 쌍이 들어있는데 위아래 전부 다 똑같은 것 같다. 길이도 똑같고 샘플이라서 그런 것 같고 돌리윙크 아이래쉬 No.153 라고 되어있는데 내가 안그래도 한번 속눈썹을 붙여보고 싶어서 최근에 해봤는데 진짜 힘들더라. 그리고 속눈썹 위에 붙이는 것보다 오히려 속눈썹 아래쪽에 이렇게 점막 살짝 위쪽 그쪽에 붙이는게 난 더 쉽더라구.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 아무래도 불편하더라구. 그리고 같이 들어있던 돌리윙크 아이래쉬픽스라고 해서 속눈썹 풀인데 이거 내가 보기로는 그 누구였더라. 유튜버에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쌍꺼풀을 그렇게 잘 만드시더라구. 신기하더라구. 나는 한 번도 쌍꺼풀을 테이프나 그런걸로 만들고 화장한 적이 없는데 그 영상 보고 나니까 나도 괜히 혹하더라구. 하지만 나는 손재주가 없다는 점. 그리고 대망의 돌리윙크 사실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뭐라고 적혀있는지 하나부터 모르겠어. 뒤에 한글로 간단하게 붙여져있긴 한데 돌리윙크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눈썹색을 톤업시키고 싶을 때 추천하는 아이템 부드러운 텍스처로 자연스럽게 마무리됩니다. 여기 엄청 기운차게 상큼 발랄한 설명이 서있어. 한올 한올 손쉬운 아이브로우 컬러 체인지 특기표 미세펄 함유로 자연스러운 입체감 연출 특기표 필름 타입으로 미온수 클렌징 가능 특기표 어? 그럼 안되는데 끝이 뾰족한 오리지널 브러쉬로 바르기 쉽게 임삼 당약 로즈마리 잎 추출물 등 식물성 보습 성분이 배합되어 사용방법 사용방법 사용방법이 따로 필요하나? 브러쉬에 적당량을 묻힌 후에 눈썹결과 반대방향으로 눈썹꼬리, 눈썹산, 눈썹 앞머리 순으로 바릅니다. 마무리로 앞머리부터 눈썹꼬리 쪽으로 결을 정리하며 발라줍니다. 아이브로우 펜슬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눈썹을 먼저 그린 후에 사용해주세요 라고 써있네 근데 여기 진짜 써있다 홍삼 추출물 당약 추출물 로즈마리 추출물 뭐라고 써주는지 모르겠다 뭐라고 써주는지 모르겠다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넘버 1 메이플 내가 아는 일본어라고는 중학교때 배웠던 고등학교때 심심하면 영화랑 미드랑 일드같은거 PNP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그랬는데 그때 배운게 이런거 엄청 흔한 표현같은거 있잖아 뭐 아리갓초 아리갓조네 이런거 현지인거였다 그쵸 정작 이렇게 화장품같은거 살 때 읽어보고싶은데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진짜 필요했어 캔메이크 컨실러가 잘 나오는데 이거는 흔히 유명한거 말고 스틱 컨실러야 그래서 색깔별로 나와있는데 2번은 색깔의 밝지 김이랑 잡티 커버 6번은 어두운 피부랑 점 커버 혹은 쉐딩 7번은 다크서클 커버 피부톤업 6번이랑 2번은 어두운 피부 밝은 피부가 사용하는거고 7번은 다크서클 커버로 나와서 이렇게 뭐랄까 보색효과라고 하면 되나 그런것처럼 이렇게 눈밑에 다크서클이 되게 푸른기운을 띄거나 아니면 보라색 혹은 짙은 붉 검, 붉은색 아니면 보라색에서 약간 검은빛을 띄게 되는데 그럴 때 다크서클을 커버하려면 오히려 흰색처럼 밝게 하려고 밝은색을 바르면 오히려 회색끼가 더 돌고 흰 부분은 하얗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운게 잘 보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크서클을 커버할때는 약간 연어색이라고 해야되나 약간 연어색에 주황빛이 섞여있는 그런 색이 제일 좋다고 들었어 그래서 테스트해보고 하나 바로 구매했어 조금 건조한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어차피 눈 아래에만 살짝 할거니까 하려고 불구 2년전만 해도 다크서클이란걸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피곤하다 싶으면 그림체가 턱까지 내려와 있더라고 이거는 캡메이크 컬러믹 믹싱 컨실러 파레트 형식으로 되어져있는 컨실러야 브러쉬도 들어가있고 이렇게 앞부분이 다크서클 하이라이터 다크서클이나 하이라이터 근데 내가 봤을때 다크서클로 쓰기에는 너무 밝을 것 같고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나 좀 두번째 색깔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홍조랑 색소침착이라고 해서 살짝 노란끼가 들어가있긴 한데 이게 그냥 딱 적당한 일반적인 잡티커버에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세번째 가장 어두운게 김이 주근깨 여드름 마음대로 이렇게 세가지 색을 파레트처럼 섞어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단색으로만 쓸 수도 있고 좋은 것 같더라고 확실히 일본이 약간 이렇게 화장품이 기발한 것도 많이 나오고 편한 것도 많이 나오고 좀 특히 이렇게 피부화장이라고 해야되나 베이스라고 해야되나 그런거 색을 잘 뽑아내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왜 하얀 피부가 좀 예뻐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톤에 맞는 것보다는 좀 더 화사하게 보이고 싶어하잖아 그러면 그러면은 목이랑 차이나고 얼굴이 오히려 좀 허보일 수가 있거든 아니면 쉐딩이랑 경계가 좀 잘 보인다던지 암튼 이거를 좀 써서 잘 잡티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써보고 후기를 알려줄게 근데 안 좋으면 후기를 안하고 괜찮으면 후기하고 나중에 너 한번 메이크업 해줄 때 그때 한번 써봐야겠다 그럼 이제 우리도 나갈까? 뭐 먹으러 갈까? 요즘에 입맛이 좀 없어서 파스타는 좀 먹고 싶지 않고 뭘 먹어야 잘 먹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음 일단 그러면 네가 먹고 싶은 걸로 하고 먼저 나가자 그래 일어나자 그래서 구경 안 하고 시작 엘리 7 2 2 12 2 3 3 한글자막 by 한효정